지개미 식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원 16지 서요구 1835년 경이구요 솔찌개미 식초 만드는 방법 수납 조법 이라고도 이렇게 되어 있구요 원문 입니다 번역문 입니다 물류 상감지에 붉은 솔찌개미 식초에 오리알과 술을 넣으면 맛이 좋다고 달콤하다 이런 기록이 되어 있구요 조리법 입니다 1. 붉은 술찌개미로 식초를 만든다 한줄 입니다 거기에 오리알과 술을 넣으면 단맛이 난다 해서 추가적인 팁이 나와 있구요